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 여러분 꿀같은 연휴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 시장은 5월에 잘 어울리는 꽃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850만원 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24일에 900만원 선을 넘더니 한동안 변화 없이 가격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30일에 1000만원 선을 돌파하더니 1100만원까지 돌파했다가 1000만원을 유지합니다. 24일 암호화폐 파생상품 연구기관 스킬가 집계한 시카고 소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거래 정보는 2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4억 8500만 달러로 늘어나 3월 12일 이후 폐고수출에 도달했는데요. 암호화폐의 휴대폰 르노는 KML 미결제 거래 정보 증가는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에 노출시키는데 더 개방적이 됐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매 투자자들은 선물시장 개입을 덧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코인디스크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미결제 거래 정보가 증가하는 것은 상승 추세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25일 스퀸는 TME의 비트코인 선물 소례량과 미약정 정보 통액이 한 달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잉클토는 최근 시장 회복세와 함께 비트코인 선물시장도 활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것이 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스 BTC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검색이 포물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구글에서 반감기라는 용어 검색이 2배로 늘었으며 작년 11월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반감기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퍼졌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위클리 블록트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반감기는 블록 하나를 피골할 때마다 피골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안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후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요인에 미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투자할 때 차국은 혹은 지지 레벨에서 거량이 얼만큼 나오느냐보다 저항 레벨에서 거량이 얼만큼 터져나오느냐를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상승 기후위기 자체가 플러스 양의 값에서 마이너스 음의 값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상승 매수세가 이전과 다르게 힘이 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락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위시적으로 어느 저항선을 찍고 내려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2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사 보도 시점 기준 4월에 26% 올랐고 올해 들어 13.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30일 종가가가 2428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5년 연속 4월에 상승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4월 실적은 전통시장의 다른 주요 자산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 보입니다. 스퀘에 따르면 조사 시점 기준 비트코인의 4월 상승률은 26.71%로 금, 뉴욕 증시, S&P500 지수 달러를 크게 앞섰는데요. 미국 원유 가격은 같은 기간 36.81%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에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경기 부양세과 반간기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간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계속 좋은 성적 봐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24일 22만원 선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25일쯤엔 23만원을 넘어섭니다. 29일부터는 비트코인이 급증한 덕분인지 계속 급증해 30일 27만원까지 기록했다가 다시 26만원 선으로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 들어 채굴된 이더리움 중 거의 절반을 투자금으로 유치했다고 27일 비인크리투브 구도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는 올해 채굴된 이더리움의 48.4%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휴사는 실제로 2020년 들어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8일 뉴투데이는 한 벤처기업의 분석가 아담 코크란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1만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분석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들 지갑에 유입된 이더리움은 총 3,360만개였는데 이 중 1,950만개만이 해당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매도 물량으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비 모건, 페이스, 레딧, 아이비엠과 같은 대기업들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들이 모두 이더리움은 보유 중이며 최근 보유 물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크란은 인내심이 이더리움 고래들의 특성이라면서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더리움 축제자들이 계속 장기 보유할지 반간기에 매도를 할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227원에서 출발한 리플, 24일 바로 230원을 돌파합니다. 서서히 오르다가 28일부터는 250원 선을 넘어서 30일 최고 180원대까지 기록합니다. 28일 유추데이는 2018년 암호화폐 액세장을 예견한 미국의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리플은 체인 링크에게 키자자를 빼앗기고 있는 명백한 스캠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리플 구매자들은 결국 그것이 스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체인 링크는 단순히 리플의 환멸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구입하며 가격이 오른 거라 덧붙였는데요. 리플 지지자들의 항의가 몰리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무례함과 트레이더 들로 가득 찼다며 더 이상 비트코인 가격 예측 트윗은 업로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29일 리플은 공식 채널을 통해 태국 최대 상업은행 피암 상업은행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슈아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의 유튜브 채널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인드스크는 최근 리플사가 소송 관련 영상 업로드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이어졌다며 프리스 차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가사 반환한 리플이 계속 좋은 가격 추이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주에 더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인사드리고 약속드리며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